요즘 최고의 전성시대를 맡고 있는 쉐키루 붐, TV조선 특제직원 붐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A모로와 성공적인 결혼이란 매일같이 개축해야 하는 건물과 같은 것이다. 거의 매일 TV조선에 출근하는 TV조선 특제직원 붐. 쉐키루 붐 결혼합니다. 붐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붐의 본명은 이민호이고 1982년 5월 11일생으로 39살입니다. 신부는 비연예인으로 1989년생 32살 7살 차이입니다. 붐의 종교는 무종교이며 고향은 강원도 영월군으로 영월군의 자랑입니다. 키 180cm, 68kg으로 예명인 붐은 붐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본인이 구해주 홈주 방정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붐은 안양내고 출신이며 가수 비와 고교 동창이고 세븐은 이 둘의 2년 후배이죠. 특히 비는 어머니가 임종하시고 장례를 치를 때 붐이 곁에 있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미 연예인으로 데뷔했던 붐은 그들을 우습게 봤다고 합니다. 붐 비연예인과 4월 9일 결혼. 신나 보이네요. 소속사 스카이 이애남은 10일 붐이 4월 9일 서울 모초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렸습니다. 소속사 측은 예비신부는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다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간과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결혼 전과 후의 삶까지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죠. 이어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분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비연예인인 예비신부를 배려해 결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특별하고 소중한 시작을 함께 하게 된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 안팎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죠. 다음은 붐 소속사 스카이 이애남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방송인 붐이 4월 9일 서울 모초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비신부는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다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분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연예인인 예비신부를 배려해 결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특별하고 소중한 시작을 함께 하게 된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 안팎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